아 힘들어 우와 와 빠르다 와우 와 뭐야 슬라야 왜이렇게 빨라? 아 이거 노리고 있구나 신기술 쓸거란걸 생각하고 있구나 미친다 와 미치는거 보자마자 우와 이렇게도 되네 미친다 와우 와우 아 안죽어? 아 대쉬 오우 이거 왜 마이너스야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왜 마이너스야 이거? 타에라레루 가나? 아랫 아래루 세명 잡아야 덱프라구요? 아 대쉬 오우 오우 횡치우는거 예상하는구나 개빠르다 아우우와아 첫봉 쓸거야 오우 짬발 아허 샤인도 되게 뭐 와 너무car 어빡 어 어퍼 지린다 함부로 들어가질 못하겠다 어 간다 쩐다 어 야 맞고 때린다고? 저거다 와 너무 빠르다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어떻게 하는거야 내가 지금까지 못쓸 나중에 제일 빠른거 같네요 다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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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 지는구나 베리 하 베리 하드 아 아 아 아 뭐야 아 뭐야 아 아까워라 와 진짜 빠르다 훔 허 어 야아 진짜 잘한다 아 아 짧다 진짜 뭐야? 아 뭐야? 아.. 대박 아 제발 좀 삑사리 아 진짜 와 와 아 저렇게 백돼시 시계는 하니까 신기술도 안닿고 나라서 못쓰네 어떻게 해야되지? 여기서만 써야 돼 아 거리 조절이 좋은 아니다 오오 좋아 진짜 저거 뭐야 버프는 맞거든? 근데 짧아서 필터에서 못쓰겠다 이거를 이게 웨이브 안치면은 저 타이밍 가도 잘하는 사람들이라 맞지가 않아 이게 우와 씨 와 와 아 저사람 풀포였나봐 나 말고 누굴 잡았었나보네 와 아 가보 이걸 맞냐 아 미치겠네 미치겠네 이거 첫 카드 특별한 대장 트럭 트럭 이 은 첨대 핸드 를 아 삑이 나네 와아아아 어떻게 할까? 아 진짜 잘한다 아 아 아 아